약속 잡을 때 약속 잡을 때 원익과 만나기로 했어요 과연 어떤 약속을 잡을지 어떤 느낌으로 비상 상침부터 자 원익 오늘 X1 쇼코남드한테 같이 갈까? 끝에 좋았어 끝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이고 머리야 자 다음 버전 카리스마 카리스마 정신 차려 주고요 자 시작 오늘 X1 쇼콘 한다고 하는데 쇼콘 가서 그냥 흔들어 가까 여기도 부산사람 버전으로 주장 자